일본이 상업용 위성을 탑재한 로켓 발사에 처음으로 성공했습니다.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작사와 미쓰비시중공업은 어제 오후 일본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캐나다 통신회사에 위성을 탑재한 개량형 H-2A 로켓을 발사했습니다.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는 로켓에 실린 위성이 발사된 지 약 4시간 27분 후 정상적으로 분리된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H-2A 로켓에는 캐나다 대형통신회사 텔레셋에 방송통신위성이 실려 있으며 일본이 쏘아올린 첫 상업위성으로 기록됐습니다.